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1, 2회 통합으로 치른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마지막 과목이죠. 제5과목 건설안전기술입니다. 81번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의 높이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일 때 계단에 개방된 측면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가? 자, 계단이 나왔고 안전난간 설치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계단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계단 하나 그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외우시는 게 상당히 기억이 잘 되거든요. 504 이렇게 하시고 1m, 1, 2, 3 해서 각각의 숫자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500kg 하중이고요. 4는 안전률입니다. 그렇죠? 안전률은 4 이상. 그리고 폭은 1m 이상. 그리고 1m, 2m, 3m에 해당되는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계단을 평소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때 이제 의미를 두고 한 번씩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계단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안전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단은 사람이 단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통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억내 통로와 똑같이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단은 올라가다가 돌아서 갈 때에 편편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계단 참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 가지를 여기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1m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되고요.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장애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옥내 통로에서의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3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3m 한 번 더 써주시면 돼요. 이내마다 여기에 점을 찍으시면 된다 그랬죠? 1.2m 이상 되는 계단 참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조금 더 다듬어 주시면 앞쪽에 너비가 하는 걸 하나 넣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가로지르는 길이, 너비가 1.2m 이상 되는 계단 참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계단에 나오는 이 숫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어떤 형태로도 문제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난간은 1m 이상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계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82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시설비의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 좀 어렵습니다. 이게 사용할 수 없는 불가 항목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상당히 복잡하고 법률상에도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다 공부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그렇다고 해서 완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알고 가면 도움이 될 만한 게 뭐냐면요. 계단, 발판, 통로, 가설 울타리, 비계, 사다리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이나 또는 통로나 또는 비계나 이런 것들도 앞에 다른 말들이 추가되는 하면서 말들이 붙으면 또 되고 사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사다리는 안 되는데 사다리 전도 방지 장치는 또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해지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계단, 발판, 통로, 울타리, 비계, 사다리는 제외된다.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어도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우기 힘드시죠. 제가 이걸 외우는 방법은요. 개의 발통은 울어도 비싸서 안 된다.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보기 4개 중에서 조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이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보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사다리는 안 되지만 사다리 전도 방지 장치는 또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발판은 안 된다 그랬죠. 가설 울타리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또 보기가 새로 나왔어요. 이게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 출제하시는 분은 좀 좋은데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확실하게 안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제거해서 확률을 좀 높여가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래도 정답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3번 포화도 80%, 함수비 28%, 흑입자의 비중이 2.7일 때 공급비를 구하면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어려운 건 어려운 문제로 분류를 합시다. 그런데 또 도전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식을 조금 변형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함수비, 함수비 곱하기 비중, 끝말잇기. 그리고 공포, 공급비 곱하기 포화도. 공식을 이렇게 외우시면 공포, 그리고 함수비의 비중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지금은 공급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조건을 주고 포화도를 구하라, 함수비를 구하라 이렇게 또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조건을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급비를 구하라 그랬으니 곱하기는 반대로 던지면 나누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나누기 해서 아래로 포화도가 들어오면 공급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함수비는요. 28%니까 0.28 곱하기 비중은 2.7 이거 나누기 해서 포화도가 80이니까 0.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계산기로 바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0.945가 나옵니다. 그래서 0.945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